아 앞에 보이는게 한강인거죠 예 저기 보이는게 지금 한강이고 이 바에 앉아서 또 밤에나 그럴 때 앉아서 제가 이제 뭐 술도 마시긴 하지만 가끔가다 이곳에 차를 마시기도 하고 좀 낮이던 밤이던 제가 저의 집중에서 가장 많이 좀 시간을 할애하는 장소이기도 해요 그리고 비밀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사실 여기서는 좀 제가 여름에 이쪽에 사와가지고 이 바를 만들었는데 그 이유가 지금 겨울이라 지금 없는데 저 바로 앞에 보이는 곳이 한강 수영장이에요 수영장 그래서 낮에는 이제 혼자 캔맥주를 갖다 놓고 또 저 만원경으로 저 앞에 뭐지 비키니 입은 여성들을 만원경으로 아 제가 가서 놀지는 못하지만 만원경으로 또 이 수영장을 감상하기 위해서 아 이 바에 좀 절대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곳이죠 평소에는 거의 이렇게 가지고 왜 그래서 이런거 tv를 되게 많이 봐요 아 또 이렇게 여기 이 앵글로 보니까 또 여러분들 또 사진이 또 많죠 아 예전에 그 화보 찍을 때 찍었던 사진인데 너무 잘 나와서 사진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또 어떤 분들은 왕자병이 아니냐 무슨 아무리 연예인이지만 이렇게 자기 사진을 크게 걸어놓냐고 하는데 예전에 사실 좀 사진전을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사진들이 너무 이쁜 사진들이 많은데 창고에 담아두기에는 너무 아깝고 집이 어찌됐건 간에 조금 크기가 있기 때문에 빈 곳을 좀 커버하기 위해서 이렇게 달아 놨는데 사람들은 저도 왕자병이라고 하는데 사실 둘 데가 없어서 그냥 걸어놓은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이쪽이 제 식탁 이게 좀 특이한게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원래는 좀 등받이 있는 이제 의자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 역시 제가 좀 외국에 나갔다가 오늘 카페를 갔는데 이렇게 등받이가 없는 요런 상이 있어야 식탁은 왠지 밥만 먹어야 될 것 같은데 디자인을 이렇게 해놓다 보니까 여기서는 말 그대로 뭐 책도 읽고 여기서 또 사람들하고 차도 마시고 그럼 좀 다형도의 모습을 위해서 이걸 만들어 놨어요 특이하죠 그리고 식탁이 너무 커서 혼자 식사하실 때 좀 심심하시겠어요 그래서 혼자 먹을 때는 거의 여기서 먹어요 여러 사람은 또 먹지만 혼자 먹을 때는 여러분 집에서 저 밥 어떻게 먹나 궁금했었잖아요 맨날 먹을 때는 그냥 여기서 혼자 먹어요 혼자 자 자 자 환경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빠질 수 없는 제 그간 노력이 담겨있는 또 이렇게 상들을 또 이쁜 삿개병과 함께 같이 전시를 해놨어요 지금 이게 하나, 둘, 셋, 넷, 다, 열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열, 열하나, 열둘, 열셋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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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셋 13년에는 이 앞을 꼭 다 채우도록 해 보겠습니다 트로피 다 채우시면 저희도 한번 초대해 주실 건가요? 아 그럼요 그때는 여기가 만약에 상이 다 찰 정도면 이곳보다 더 좋은 집에 여러분 꼭 초대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아 제 부엌입니다 아 평상시에 음식은 뭐 거의 시켜먹고 나가서 먹고 많이 해요 부엌은 뭘 보여드려야 되나 냉장고 한번만 보여주세요 아 맞다 이런 또 연예인집 프로그램 보면 꼭 냉장고를 한번 열어보던데 여기는 정리가 굉장히 깔끔하게 되어 계시네요 원래 항상 이렇게 정리 깔끔하게 하세요? 아니 여기 촬영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어제저녁에 또 조금 안 찍은 거고요 아니 근데 진짜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음료수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음료수 항상 비치되어 있고 김치도 보이는데 아 김치? 아 김치는 이거 며칠 전에 엄마가 해 오셨어요 지금 익으라고 지금 위에 양념 안된 거를 올려놔서 밑에 이제 김치가 익어가고 있어요 다른 반찬들도 많은데 다 어머니가 갖다 주시는 거예요? 거의 밑반찬 같은 경우는 집에서 엄마가 다 해다 주시고요 저는 그냥 밥 만 해 먹거나 아니면 일회용 햇반이라고 그런 거 먹어요 아 여긴 정리가 안 됐네요 바빠가지고 여기 또 우리 집에 가장 또 포인트가 있어요 식량 창고 여기가 이제 말 그대로 인스턴트 음식들 라면 사발면 또 이렇게 또 3분 안에 끓여먹는 2층으로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여기가 이제 2층 올라가는 입구입니다 자 따라오세요 이곳이 제 집에 2층 어서 오십시오 이곳이 제 저녁 또 헬스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와 이 많은 운동기구를 다 사신 거예요? 예 이번에 좀 차영사라는 영화를 할 때 운동할 시간이 너무 부족하고 체육관을 왔다 갔다 할 시간이 없어서 아무래도 집이다보니까 그냥 속옷 하나만 입고 막 하면서 또 앞에 전면 거울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운동 막 할 때는 되게 좋아요 지금은 보여주실 수 없으시죠? 아 지금은 없어요 지금 없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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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 더 나오니까 아마 그 여러분 보실 때 그 롯데 지금 거기도 이거 없어요 네 찾지 마요 여하튼 이곳에서 열심히 이렇게 평상시에 이렇게 평상시에 수고하셨습니다 아 생각보다 많이 껴져있네요 아 죽는 줄 알았네 이쪽 방에는 좀 이렇게 통 변했는데 사실상 이 방의 용도가 뭐였냐면 제가 이제 팬미팅이나 여러 가지 좀 OCT 음원 같은 걸 요금을 할 때 여기서 이제 노래 연습을 많이 하던 장소였어요 게스트 룸 게스트 룸 여기서는 자는 사람 거의 매니저 친구들이 촬영 끝나고 새벽에 집에 갈 상황이 안 되면 와가지고 거의 매니저들이 많이 자죠 근데 좀 안 왔으면 좋겠어요 애들은 좀 하루종일 붙어있는데 잠까지 여기서 자니까 아주 그냥 여자친구 누가 와서 자야 되는데 아 여자친구는 같이 자야 되는구나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 여러분들이 제 집을 구경을 다 하셨고 그럼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셨던 제 침실을 공개하겠습니다 ㅋㅋㅋㅋ 자막 물올거 저기 침대가 생각보다 되게 크죠? 침대 이 큰 침대에서 혼자 주무시는 거예요? 거의 그렇지 않고 사실상 잘 때는 제 파트너들과 같이 자는다. 겨울에는 이 친구와 여름에는 죽부인이라고요. 여름에는 이걸 끌어안고 자고 지금 겨울에는 얘를 지금 맨날 안고 잡니다. 한번 자는 모습 보여주세요. 잘 돼요? 잘 되네요. 당연히 여기서 위에 앉고 보려고 해요. 와 진짜 이거 불쌍해 보인다 이거. 또 여기 제가 책상도 컴퓨터 하는데 이렇게 될게요. 발 마사지 자기 전에 할 때도 있고 집안에 또 들어오자마자 보이는 선글라스나 시계랑 선글라스 같은 건 기분에 따라서 정해서 하시는 거예요? 그쵸. 얼핏 보기에는 다 비슷비슷해 보이긴 라고는 하는데 정말 용도들이 다 틀려요. 지금 선글라스는 어떨 때 하시는 거예요? 이거는 이제 그 스쿠터 같은 거 타고 어디 친구들 잠깐 만나러 갈 때 이런 보잉 스타일 좋아하고 약간 행사장이나 이건 얼마 전에 구입한 아이템인데 여러 가지 좀 귀여워 보이고 싶을 때 원래는 좀 모으려고 했던 건 아닌데 이게 또 본의 아니게 또 향수를 제가 또 모으는 취미가 생겼어요. 요즘 제일 많이 뿌리는 거는 요 향수랑 아 요거 얼마 전에 선물 받은 거 한번 부산 갈 때는 이 향수 못 뿌릴 거 같아요. 저 뒤쪽은 샤워실인가요? 네 여기서 이제 제가 노력을 하고 평상시에 아침에 일어나면 잘 만들어서 치카치카치하고 화장실은 여기서 이거 써고요. 제 몸에서 나는 향이 요거예요. 이 제품 그 향은 누가 맡아봤을까요? 왜 이렇습니까? 글쎄요. 또 저기 여기 저기 제가 단신욕하고 샤워하는 명간이고 이 공간이 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공간 사우나 하는 공간이요.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강재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리고 2008년도 6월달에 영화는 영화다 제가 찍고 신인상 많이 받고 제 첫 상업량을 하셨을 때 한국 팬들이 선물해 주신 아주 좋은 기구랑 피곤하고 우리는 여기서 사우나 하고 반신욕하고 샤워하고 그래요. 여기 키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키들은 다 뭐예요? 아 유일한 또 제 취미 중에 하나가 남자다 보니까 자동차랑 좀 타는 걸 좋아해서 집에 좀 키가 많아요. 자동차는 좀 스쿠터를 가지고 있는데 이따 구경하세요.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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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보여주신 차가 전부 다 강재환씨 차랑 오토바이에요. 네 드디어 한 번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적은 없는데 오늘 나리 나리님 만큼 아 제가 평소에 좋아하고 즐겨 타는 제 차량과 스쿠터를 공개해 드렸습니다. 제가 평상시에 가장 애용하는 제 차량입니다. 아 이 앞에 보면 제 원래 강씨가 아니라 본명이 조씨인데 조짜마크를 탁 박아놨어요. 가장 귀엽고 활동성 좋고 연비도 최고인 제 창락감입니다. 제 옆에 타고 한번 달려보실래요? 네 네 정말 예쁘네요. 네 아까 그 낮에 봤을 때랑 또 느낌이 틀리죠? 제가 여기서 가끔가다는 와인도 한 잔 마시고 차도 마시고 여행을 볼 때도 있습니다. 거의 다 이렇게 혼자 있을 때라 옆에 누군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또 크리스마스도 다가오잖아요. 그래서 요즘 좀 마음이 좀 심란한데 그래도 오늘 여러분들하고 맞는 날이기 때문에 오늘 밤만이라도 또 기분이 이렇게 또 잠들 수 있을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